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다음 조금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권한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 바치신 기도입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뜻이 아니라 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의 모든 기도들 주님 당신 뜻 안에서 이루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정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저희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진정한 메타노이아의 능력이 있는 그런 회개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힐링 테마 특강 중에 오늘은 그 판관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판관기를 또 이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판관기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그래도 우리들의 우리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중요한 단어는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관기가 우리 성경에 있는 판관기에는 총 12명의 판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판관 대판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명의 판관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사이클 안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하기를 통해서 이제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 판관기로 들어가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 성읍과 그리고 레위 성읍이란 것을 만드시면서 이제 레위 성읍 가운데 48개 성읍의 각 레위 성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레위 성읍에 살게 되는 레위인들은 다른 일은 안 해요 농사도 안 짓고 전쟁터에도 안 나가고 그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가 하느님 말씀의 통치 체제가 하느님 뜻대로 완성이 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일단 부패를 했고 또 판관기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 정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가난한 땅에 사는 가난한 족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내쫓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판관기를 보시니까 판관기 맨 앞을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판관기 1장을 가시면 판관기 1장 지나서 1장에 26절 같은데 2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25절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뭐 이런 살려보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 보시면 이블루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찾으셨나요? 중간쯤 되겠네요 이블루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다 살려보냈다 이러다가 29절 가시면 에프라임 지파도 게재르에 사는 가나한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한족이 게재르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이렇게 상황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학이 뒤나서 판관계에서는 남아있는 가나한족들을 내쫓지 않았고 섞여 살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3장 7절에 가면 판관 오트니엘에서 첫 판관이 등장을 합니다 첫 판관이 등장하는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석배 살더니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 우상들을 섬기고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느님을 저버리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것은 죄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 다음 스토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랍, 나라임, 임금, 구산, 리사타임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래서 이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이민족들 물리쳐 달라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기도하죠 하느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판관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평온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평온의 기간이 지속이 되다 보면 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숭배제를 짓게 되는 그리고 우상숭배제면 똑같이 하느님께서 이민족 들어 쓰시고 다시 불을 짓고 불을 짓고 판관 세워주시고 그럼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자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도 너무나 마찬가지죠 오늘 특별히 이제 제가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은 회계인데 회계인데 이 회계라는 것이 우리 뭐 고해성사 보기 전에도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의 죄로도 들여다보고 또 고해성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회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가 과연 주임협회 진정 회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 내 안에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얘기하게 되는 일시적인 회계 일시적인 회계 이거 참 우리 많이 합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죠 이거 회계라고 표현하기도 참 뭐예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회계는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다짐도 없고 고치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그 순간만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 저의 제안에도 이런 거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회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성사 보기 전에 이런 회계를 탁 하고 나서 성사 보고 나서 보석받치고 나면 다 까먹어버리고 또 똑같이 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판관기에 나오는 그런 사이클과 우리의 삶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거의 비슷하다기보다는 그 삶이 그 삶이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래서 참 이 판관기를 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의 회계는 우리 뭐 그 단어는 들어봤잖아요 상등통회라는 단어 진짜 한 번이라도 뭐 해봤는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등통회를 진짜 내가 한 적이 있는가 물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진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회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는 진짜 그때는 내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엄청난 회계를 했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있지만 그 이후에 그때 회계했던 그 일을 다시 안 저질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저지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진짜 교리를 통해서 배웠던 그 상등통회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허락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회계와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죄잖아요 죄를 우리가 계속 죄성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이 회계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 수 있는지 맨날 그 제자리 걸음 같은 그 답답한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좀 진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그런 반복되어지는 죄성들 또 제대로 회계하지 못하는 것도 일시적인 회계를 하는 것도 어떤 나의 죄성 그리고 나의 상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또 오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판관기 11장의 입타라는 인물입니다 판관기 11장의 입타라는 인물인데 그 입타를 보기 전에 그 앞에 10장 6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입타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 안모님들의 침입해서 10장 6절 찾으셨습니까 10장 6절 자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죠? 10장 6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할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하베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하여 그해부터 18회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렀다 요르단 건너편 기라 지방에 있는 아무리족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엠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격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령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리스티아인들,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공경에 빠진 이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때의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랏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치파에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기랏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기랏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런 장면이 암몬인들의 친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6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제가 아까 판강기의 어떤 사이클을 설명드렸듯이 똑같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신들 엄청 많아요 바알, 아스타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하베 신들, 암몬의 신들, 필리스테인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 가난한 땅,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거의 우상, 박남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18회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암몬 자손들에게 넘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마침네라는 단어도 등장하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불을 지졌다 잘못할 거 다 해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하느님이 이제 좀 뭔가 표시를 하시면 마침내 해요 그게 그때 그제, 이걸 우리 진짜 맞는 표현으로 한다면 그제서야,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불을 지졌다 그제서야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제서야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 그제서야가 맞죠 정말 우리 너무 하느님 앞에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너무나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불을 지졌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을 지지니까 하느님께서 그 불을 지지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간을 바로 세워주신 어떤 사이클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라고 화를 이제 탁 내시는 거죠 야 여태까지 내가 한두 번 도와줬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한두 번 도와줬냐고 너희들 똑같은 짓으로 똑같은 죄로 내 마음으로 한두 번 아프게 했어? 나 이젠 그 기도 안 들어줄래 나 이제 너희들 구원 안 하겠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우상 많이 섬겼잖아 그 니들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한테 가서 빌어봐라 그들한테 가서 불을 지져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느님께 이런 혼은 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느님한테 이런 혼을 난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할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상상도 해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구원해 주지 않겠어 너의 죄 진지할 머리가 난다 아 저는 정말 싫습니다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모토라고 한다면 좀 미리미리 잘하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미리미리 잘하자 좀 혼날 때쯤 되면 미리미리 좀 어떻게 좀 눈치 좀 빨리빨리 차려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잘해보자 라는 뭐 그것이 모토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자라온 환경들이 좀 그러했고 그런 환경 안에서 그래도 왜 사람이 크면서 이쁨 받고 싶잖아요 뭐 남들한테 뭐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좀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저희 환경 가운데 주어 받았던 상처의 어떤 반응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저는 그 방법이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좀 저는 미리미리 좀 잘해보자 제발 라자루야 미리미리 좀 잘해보자 저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혼날 때마다 아 그거는 왜 눈치를 못했을까 그거는 왜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그냥 인생을 살 때 그냥 세상살이를 할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회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뭐 일이 잘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진 거지 뭐 누군가에게 그냥 피해를 줬다면 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일을 할 때 그런 구멍들을 내가 내고 구멍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둠이 그것을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막아버렸을 때 그런 데서 구멍이 나면 하느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거 내가 주님의 일 가운데 왜 그랬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따가도 중간에 나오겠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어쨌든 왕직, 예언직, 사제직으로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받잖아요 평신도들이 그 중에 이 왕직이란 부분 안에서 누군가를 하느님께로 하느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 저희들에게 다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께로 이끄는 부분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멍이 나면 어떤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회개의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가 일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관이 돼 있으면서 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더 좀 어떤 어깨에 실리는 그런 사명에 대한 힘이랄까 그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암튼 우리는 누구나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결국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진짜 너희들 더 이상 나는 구원해 주지 않을래 됐어 이제 그만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이 부분 얼마나 우리 이런 식의 기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당신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만은 그러나 이 부분만은 그러나 내 자녀만은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그 어떤 회개의 마음도 들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걸 인정할 테니까 완전 뻔뻔한 모습 아니에요 네 제가 죄 지었습니다 네 죄 지은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진짜 이런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으시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우리 더 16절에 한 번만 더 우리 16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탁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가운데에서 우상들 막 치워버리고 주님 막 섬기는 거예요 갑자기 우상들 치워버리고 뭐예요 쇼죠 쇼 쇼부리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렇게 쇼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자 우리의 번역을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 우상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고통을 참아 보실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죠 약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랑으로 빗대어 본다면 이건 좀 짝사랑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짝사랑 할 때 여러분들 짝사랑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짝사랑? 사랑 중에 저는 가장 뜨거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짝사랑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우리가요 둘이 같이 불꽃이 나중에 튀어서 인연의 관계로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사귈까 말까 할 때 그 직전까지의 그 관계 나한테 먼저 사랑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여인을 어떻게 내 여자친구로 만들까라는 그 시점 그 시점까지 그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짝사랑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아들의 날림 말고 그 남성 모의가 있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뭐가 이렇게 호르몬이 막 샘솟는데 그런데 그럴 만큼 그럴 만큼 이 사람이 짝사랑을 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뭐든지 그 사람만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인연을 만들어서 부딪힐까? 뭐 이런 머리 쓰는 거 그리고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그 사람 몰래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런 그 사람 불편한 게 보기 싫은 거죠 그런 짝사랑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짝사랑의 하나의 가장 큰 아픔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편하게 돼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니까 내가 나만 짝사랑하는 거니까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이게 어디 받아들이는 사랑입니까? 하느님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 본다면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느님 사랑 인정하지도 않아 하느님 사랑 고마워하지도 않아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한 번씩 찾는 하느님 그렇게 해놓고도 뭐 회개라도 제대로 하나 미안해라는 사과라도 제대로 하나 그냥 오늘만은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때만 그 일에만 한 번 잘 넘어가 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마음 아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의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 이 아말이라는 뜻은요 사악함 사악함 또 진절이 나는 노력 진절이 나는 노력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보고 계실 수 없었다가 있어요 보고 계실 수 없었다 보고 계실 수 없었다는 보고 계실 수 없었다는 히브리어로 카짜르라고 합니다 까가 아니고 가 카짜르 카짜르라고 해요 이거는 몹시 몹시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다 낙심하다 낙심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카짜르가 쓰인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카리아서 지카리아서 11장 8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카리아서 11장 8절 지카리아서 11장 8절 구약의 마지막 부분쯤 가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가시면 지카리아서가 있습니다 11장 8절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시겠죠 자 11장 8절 지카리아서 11장 8절 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자 거기서 참고 볼 수가 없었다 나오죠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게 카짜르가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 볼 수가 없다 참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판강기 다시 돌아오세요 판강기 우리 판강기 다시 돌아오시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를 이런 히브리 원어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진절이 나는 노력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 진절이 나는 노력을 싫어하셨다 몹시 싫어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함을 몹시 싫어하셨다 참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건 이 행동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 거예요 그걸 그런 사악함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만은 오늘만은 잘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진절이 나는 노력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참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하느님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안 좋으세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17절 그때에 또 되어있죠 그때에 성경에서 마침내 그때에 특별히 또 이제 그러나 이런 접속사들 이런 접속사들 여러분들 좀 그런 거 나올 때 조금 유심히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라세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치파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하느님 계속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쇼에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참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쇼하면서 지금 뒤로는 뭐하고 있냐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을 찾으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거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영웅을 찾아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요 뭔가 이 일을 해결할 사람 이 일을 해결해 줄 방법 이 일을 해결하고도 남을 돈 우리들이 찾는 그거 그거를 찾아요 주님께 불을 지지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은 내 진정한 진정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돈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내가 그것을 나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 회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안에서는 암몬인들의 침입 앞에서는 침입의 내용 안에서는 사실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의 상태가 그러하지 않나 싶어요 주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무릎을 참 많이 꿇은 것 같다 이 장면을 계속 우리 왜 우리 성경 그 렉시오디비나 하고 이럴 때 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성경의 장면을 착 한 세 번 정도 읽어보고 그 장면을 영화처럼 이렇게 착 만들어서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해보는 방법들 그런 것처럼 이 장면을 이 장면에 제가 주인공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내가 많이 했던 행동들이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하느님의 그런 어떤 어조라고 해야 되나 하느님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투와 느낌이 어색하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주님 앞에 죄송했던 건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이 부분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는 좀 봐주시는구나 하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막 캐살라 캐살라 내 마음대로 또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또 살아가는 전 이 부분에서 너무 걸려 이 부분에서 완전히 걸려 넘어졌어요 야 여태까지 내가 하느님 음성을 그렇게 들었구나 하느님 음성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 뒤에 행동을 해버렸구나 그러니 요 모양 욕거리지 아이고 이 밥동아 너무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각각의 사건들 보다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실 하느님 앞에 사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너무 사건에 치중했었다 그리고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종처럼 부리고 했던 그런 자세만 무릎 꿇었을 뿐이지 기도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 진정한 하느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나의 마음은 정말 반역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정말 그렇게 잘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오늘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암몬 자손들과 싸울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자 암몬 자손들과 싸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가시면요 11장 1절에 입타가 등장을 해요 기라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그러면서 이 입타가 이제 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 입타가 판관이 되는데 자 기라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면 이 머리가 판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판관으로 그런데 이 판관인 머리를 누구로 했냐면 창녀의 자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창녀의 자식이 된다는 거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부분을 은혜로서 받는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본다면 머리가 창녀의 자식이라면 이 전체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창녀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입타를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왜 뽑아 쓰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창녀의 자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창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저없고 부패없고 이것저것 다 섬기고 땅의 것만 바라고 회개한다는 척 하면서 일시적인 회개 그 기회만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는 회개 너희들은 창녀와 같다라는 겁니다 입타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타는 입타는 판관이 될 수 있는 작용요건이 안 돼요 일단 거기 우리 신명기 23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 보시면 거기 2절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생아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의 10대 손까지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자 지금 입타가 사생하죠 사생아예요 자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쓴 용서였다 기랏이 입타를 낳았다 기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생아예요 자 이 사생아는 일단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 수조차 없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생아를 창녀의 자식을 뭘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머리인 판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느님의 뜻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힘센 용사였다 한덜 입타를 세우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느님의 어떤 이끄심 가운데 입타가 뽑히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 부분 안에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창녀와 같다 지주 없고 부패하고 말씀 다 무시하고 우상숭배나 하는 너희들은 그런 창녀와 같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만의 회계 이 오늘만의 회계 일시적인 회계는 진정한 회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가 당연히 아니죠 자 우리들의 회계는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가 이 회계라는 단어예요 자 이 회계라는 단어를 이제 또 이 헬라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드릴게요 뭐 그리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메타노이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메타노이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뜻이 뭐냐 가던 길을 유턴에서 돌아온다 가던 길을 유턴해서 유턴해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정한 회계의 이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유턴에서 돌아오는 이 부분 안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예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유턴에서 돌아가는 가던 길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유턴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 회계라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유턴에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창조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창조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수많은 죄를 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죄를 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느님께서 어떤 부원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바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승리하시고 대속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분께서 재림하시는 사건까지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이 안에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 믿음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봉잡았다라는 표현 그런 거 잘 안 쓰십니까? 봉잡았다 그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옛날 거야 이거는 해도 민망하긴 한데 뭐 이렇게 그 코미디언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봉이야?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다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봉이야 했던 거 봉 봉 봉잡았다 우리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봉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어?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봉잡은 거죠 자 봉잡았다 이 봉이 어떤 우리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봉이 어디서 나왔냐면 부봉익이란 단어가 있어요 부봉익이란 단어 그래서 이게 봉황의 날개를 붙잡고 출세한다 봉황의 날개를 붙잡고 출세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지역명이 있어요 우리 서울의 종로삼가 쪽에 가면 봉익동이란 동이 있습니다 봉익동 봉익동 봉익동이란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도 봉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 동네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 동네 행정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원래 지명과 상관없이 동들을 합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조선 초기부터 황관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황관들이 많이 살았던 것에 착안을 해서 이 황관들이 그 왕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봉의 날개에 붙어서 살았다 그래서 봉익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곳과 마찬가지죠 뭔가 어떤 날개에 붙어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봉자를 쓰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 봉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봉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란 엄청난 단어를 내가 내 입술에 물려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이응자도 꺼내고 살 일이 없어요 맨날 지금의 시대로 본다면 100살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봉으로 잡고 출세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출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 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무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렇게 오늘만의 회계를 오늘만 저희를 구현해 주십시오 이런 오늘만의 회계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만의 회계가 필요 없죠 나는 영원히 사는 선물을 받았는데 더 잘 살아야죠 감사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잖아요 기도할 때에 나와 세상을 살 때에 나가 따로따로예요 따로 살아요 기도할 때는 거북한 척 내가 진짜 어떤 우리 의적인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의적인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주님 오늘 제가 의적인 기도도 했고 근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이러면서 또 나의 또 다른 내가 등장을 슬금슬금 하면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느님을 완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이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또 의적인 기도할 시간에 또 의적인 기도하고 그게 과연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봉잡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본 게 과연 무엇인지 라는 걸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 공로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 공로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구속은 우리들의 대속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온전한 인간이셨고 온전한 신이셨던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여우수학위를 공부하다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피성과 레이성읍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도피성은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어요 이제 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이제 나무로 만든 도끼 있잖아요 그 도끼로 나무를 치는데 우리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쇠 도끼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치다 보면 그게 뭐 이렇게 껴놓은 거니까 그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 쇠 그 도끼가 빠져서 날아갔어요 근데 옆에서 일하던 사람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맞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의도하고 그걸로 도끼날을 날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끼날을 맞아 죽은 그 분의 자녀가 있었다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 도끼질 잘못한 사람이 미울 거예요 안 미울 거예요 복수하고 싶을까요 복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란 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돼요 그 피의 복수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대사제가 죽으면 대사제가 죽으면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죄로 여기서 나왔을 때 누구도 못 죽여요 자 그래서 이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이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사려면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사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여기 들어간 사람은 맨날 무슨 소식만 기다릴까요 아이고 저 대사제 언제 죽나 저 대사제 아이고 오늘도 왜 이렇게 건강하신가 저 대사제가 죽어야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냥 당연한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기 들어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나가는데 그래서 이 대사제의 죽었다는 소식이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기다리는 소식이고 죽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도피성의 복음인 거죠 대사제의 죽음 사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복음하는 그 복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무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도피성의 얘기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진정 오늘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봉잡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까지 받는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가 왜 자꾸 밖에 삶을 구하는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가 자꾸 왜 그렇게 될까 참 창녀라는 제목이 딱 들어 맞습니다 지조없고 부패했고 부패했고 결국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자꾸 더러운 게 땡겨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사기를 당해 이 사람은 뭐만 했다면 사기를 당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에요 자꾸 사기를 당하는 사람 안에 어떤 죄성이 있어서 사기성이 있어서 그래요 한몫 챙겨보려는 이락천금을 꿈꾸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그런 죄성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자꾸 남아있고 그것을 내가 버리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좋으면서도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빠져나오게 되는 자꾸 바깥을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면서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자꾸 그때가 나도 모르게 땡기는 거죠 우리 혈육끼리 피가 땡긴다는 표현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유혹에 걸려드는 그 부분들에 자꾸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야죠 빠져나오지 않도록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자 아까 메타노이야 가던 길 내가 가던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또 유턴하지 않도록 내가 돌아본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가던 길 가던 길에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틀린 길이었고 반대의 방향이었고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그 길에 너무 미련 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꿈을 꿨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꿈을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출국을 하는 꿈이었어요 출국을 한다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어요 짐도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여권도 딱 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렇게 우리 인천공항 가도 이렇게 평진대 에스칼레이터처럼 이렇게 쫙 길이 가잖아요 자동으로 서 있으면 쭉 가게 해놨잖아요 아이고 인천공항 가본지 오래됐네요 코로나 터지면서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전광판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선전 선전광고판도 쫙 있고 무슨 공익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전광판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제 짐을 들고 가다가 아 너무 화려해요 에스칼레이터끼리 이제 쫙 있고 옆에 전광판들이 전세계 언어로 다 나오는 거예요 와 야 완전 뭐 파라다이스 막 여기 가면 이게 좋고 저기 가면 저게 좋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여기도 야 저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죽인다 죽여 그리고 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어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뜬 거예요 우리 왜 불현듯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뭔가 잘못됐다 하고 거기서는 딱 돌아봤는데 옆쪽으로 이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였냐면 돌아가는 길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 그래서 돌아가는 길 그때 당시에는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 이런 거 있죠 돌아가는 길 뭔가 멀리 돌아가고 뭔가 지금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길이었는데 거긴 뭐 좁고 조금 이상해요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암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일단은 그 에스칼레이터 내려서 그 돌아가는 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한참 이렇게 가니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요 가다가 이제 노숙자도 이렇게 누워있고 지저분한 길을 이렇게 가니까 저 끝에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뭐 가는 길에도 더러운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안에도 마찬가지죠 다 더러운 사람들만 있었어요 지저분해 냄새나고 제가 이렇게 꿈에서도 코를 막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쫙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쫙 올라가서 문이 쫙 열렸는데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쫙 내려요 이야 다 내리는데 분명히 안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냄새나고 되게 지저분한 사람이었는데 내린 사람들 보니까 다 깨끗한 거예요 다 깨끗해 그리고 날 보니까 나만 더럽네 그래가지고 놀라서 깼어요 잠을 저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잠결에도 야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이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금방 그 잠이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왜 순간에 깼다가 다시 잠들면 꿈 연속해서 꿀 때 있으시죠 다시 연장되어지는 꿈 다시 그 꿈에 들어가는데 제가 뭐하고 있었게요 다시 또 그 화려한 길에서 짐 찾아들고 여권 찾아들고 또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와우와 이러면서 그게 결국 그 꿈을 다 깨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한 거야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는 또다시 내 가던 길을 또 걸었구나 오늘 이 내용입니다 다시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분명히 돌아가는 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돌아가는 길이 유턴에서 돌아가는 길 그 길인 것이죠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턴에서 돌아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서 그 흰빛을 보고 그 깨끗해진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제일 더러웠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또 화려함에 빠져서 그렇게 편안한 길을 에스칼레이터 타고 또 걷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가지고 꽃만 그렇게 꽃으면 괜찮은데 내 현실도 그러하니 이걸 어찌합니까 주님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회계란 무엇일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서간에서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에페소서 1장입니다 에페소서 1장 에페소서 1장 7절 한번 가보시죠 1장 7절 1장 7절 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은총은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다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인데 그 풍성한 게 넘치도록 베푸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신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느님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에 한데 모으는 것이다 어디에 모은다는 것입니까 하느님 나라로 모으시는 거죠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느님 나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가볼까요 콜로세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있죠 콜로세서 1장 15절 콜로세서 1장 15절 1장 15절 자 금방 찾으시죠 여기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기 존속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만물은 어디에 존속한다 그분 안에 존속한다 이 존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현상이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던 길을 유통해서 돌아간 그 상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느님 뜻의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페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갔었던 에페소서 1장에 23절 가시면요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상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한 것이다 라는 메타노이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오늘만의 회개는 아니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님 앞에 이야기하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뜻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입타의 얘기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입타 판강기 11장 다시 가보시죠 판강기 11장 자 창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까지 아까 보았습니다 창래의 아들이었다는 것까지 보았고 자 기랏이 우리 1절 후반부부터 우리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랏이 이 입타를 낳았다 기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기랏의 원래 아내였던 사람에게 아들이 이제 다 낳았는데 이제 입타를 쫓아내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창려의 아들은 사생아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 받을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달아나 톱당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을 하러 다녔다 자 입타는 힘센 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사기꾼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일악천금을 노리는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 사기꾼을 자꾸 만난다 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입타 힘센 용사였던 입타에게 건달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건달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략질을 하러 다니게 돼요 자 그런데 노략질을 하면서 뭐는 하나 쌓았을까요 명성이 아니라 악명 그렇죠 악당으로서 노략질하는 도둑으로서 악명은 점점 아 좀 싸운다 저 사람 두렵다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 다 뺏긴다 싸움질 좀 한다 라는 악명은 일단 높아졌어요 자 4절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와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가시면 기라세 원로들이 이제 입타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소 그러나 입타는 기라세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아니 나 사생활하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당신들의 싸움터에 맨 앞에 서달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격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알았나 기라세 원로들에게 기라세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입타의 입타의 말을 하느님도 하느님도 입타를 보고 이어주실 것이오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또 이스라엘 북쪽으로 북쪽이도 성모성 이스라엘 암몬 땅은요 킹주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킹주의 사건 애돔 모압 암몬 땅을 찔러갔어요 비껴갔어요 건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니들이 우리를 안 믿어줘서 우린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고 하느님께서도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냥 지나간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쭉 그 얘기를 해요 이따가 킹주의 사건 메칸통을 한단 말입니다 14절부터 쭉 자 그러다가 22절쯤 가시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약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오 지금 하느님께서 쫓아내신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그대는 그대의 신 크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이 준 땅 차지하지 않았냐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너희가 다시 뺏으려고 하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25절에 발락도 등장시킵니다 발락 민숙에서 들어보셨죠 네가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타가 그냥 건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타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었고 모세의 그때 당시로 신명기라든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27절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오 28절 그러다 암몬 자손들의 임금은 입타가 보낸 정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래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의 맨 첫 부분에 등장하는 문장 29절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린 거예요 기름 부음이죠 입타가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또 이 더 맞는 단어를 쓴다면 그들의 판관으로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린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어요 입타가 아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0절에 보시면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거기까진 좋은데 그 뒷문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그냥 하느님이 이기신 것으로 계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나의 자아가 점점 올라와요 상처가 점점 올라와요 그들이 나를 버렸던 그 상처 이제 와서 나를 우두머리로 다시 모시겠다는 그들의 표정들 그 간사한 표정들 오늘만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간사한 표정들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 입장에서는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버렸던 그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삼게 되는 그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정말 하느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이제는 막바지예요 이제 진짜 전쟁터 앞에 서 있어 나가야 돼 그때쯤 되니까 이제 안달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치면 안 돼요 주님 밑집화해서 주님 앞에 되풀이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긴장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앞에 서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딱 되나 그 문제 그 직전에 우리가 딱 썼을 때 그때가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기도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 우리는 늘 립타처럼 해요 제가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아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버린 거 알잖아요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주님 저 진짜 이겨야 돼요 저 진짜 이번에 잘 돼야 돼요 아우 저 이번에 진짜 취직해야 돼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아우 이 부모님 표정 어떻게 할 것이며 먼저 취직한 내 동생은 또 나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친구들은 어쩔 것이고 주님 알잖아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알잖아요 주님 진짜 취직시켜주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노촌이와 노촌각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소개팅만은 이번에 선만은 주님 제발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내보내달라고 명절에 집도 못 가는 이 신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이런 기도 하죠 주님께 내어드린 것은 언제 내가 내어드렸는지를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서원을 해요 아니 언제 하느님이 인제사 받으신 적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거 제일 큰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기고 돌아갔을 때 우리 집문 열고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고기 다 잘라가지고 각 떠서 껍질 벗겨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 쫙 태워가지고 국물도 안 남게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바친다면 우리 그 우상들에게 하던 인제사만큼 이것도 만만치 않게 끔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동 소 안에 끓는 물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데피는 신이 있는가 하면 그 팔 위에 올려놓고 그 동상을 또 데피어가지고 그 팔 위에서 태우는 그런 신들 인제사받는 신들 있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입단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돌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이 사건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서언이란 것에는 거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서언은요 친교제사 레이게 나오는 오제사 중에 친교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친교제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친교제사는 유일하게 이제 그 재물을 모든 이들이 나눠먹는 제사인데 그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서언제물 자원제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서언제물은 이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뭔 거래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느님 안에서 결정이 난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래를 하냐고요 자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암몬 자손들을 입타에게 넘기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안달 박달이 나가지고 일제사를 바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둥 왜 점수를 깎아먹냐고요 여기서 이미 하느님은 응답하셨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좀 이 주님하고 더 밀착이 돼가지고 잘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런 데서 정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느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맨날 넘어져가지고 여기에서 서원 잘못해서 에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찌찌찌십니다 찌찌찌 맨날 그래요 자 결국 이런 서원의 잘못을 하고 맙니다 보상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입타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 그들이 저를 그렇게 버렸는데요 이런 보상심리 상처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일을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하느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상처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상처반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라세요 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그 상처에 자리잡고 있는 그 어둠이 죄성이 빠져나와야 내가 거룩해져서 하느님 안에 같이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빼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에서 자꾸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 당신의 그 신비함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사건밖에 없었다면 우리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죄성을 빼내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가 하느님을 붙잡는 능력 하느님 안에 머무는 능력 하느님 안에 만물이 존속한다라는 표현처럼 그 안에 존속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아무리 안타깝다 하시더라도 우리와 하느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입타가 여기에서 무너져 내려요 그렇지만 입타는 이런 그 뒤에 행동을 합니다 자 34절로 이제 내려가시면 입타가 미치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입타의 집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입타의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문을 열고 나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딸 입타가 제일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문을 열고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느냐 라는 내용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 바쳤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은 바쳤지만 하느님께서 이제 됐다 그럼 멈추어라 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입타는 여기에서 35절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 옷을 찢으며 말해요 근데 구약에서 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계를 의미합니다 입타가 제 옷을 찢어요 회계를 하는 그 딸을 보는 순간 번뜩 하는 거죠 제 옷을 찢으면서 회계하면서 얘기해요 아 내 딸아 니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니가 나를 비탄에 빠뜨린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결국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면 회계했고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면 회계했고 그 입타의 약속 때문에 입타의 그 상처 반응 때문에 입타의 죄 때문에 결국 죄 없는 그의 딸이 받쳐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받쳐지는 것처럼 입타의 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시작기도 때 받쳤던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실 수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쳐진 것처럼 입타의 딸이 받쳐지는 겁니다 그런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미사 가운데 받쳐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내용 가운데 회계라는 부분 그리고 상처 반응 그 끝에 가서의 상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맨날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붙잡고 내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반응하지 않도록 상처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유일합니다 그 짧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받쳐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힘들 때 내가 정말 조바심이 나서 막 손에 진땀이 나고 정말 무릎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의 영향 그 사건 내 중압감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무겁게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여러분은 고개를 빳빳이 치켜서 치켜세워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상태일 때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 한마디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그들이 꼬리를 낮추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 그 이름 한자를 못 내뱉어가지고 맨날 지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글자를 더 크게 심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정말 그 상황에서 터져나오지 못할지만 내 마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만 고백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 고백하신다면 그 모든 아픔들 그 두려움들 짓누르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청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내리셨기를 입타에게 주님의 영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알렐루야가 외쳐지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